1, 2, 3, 2, 1 I always say think about affiliate duty Damn, preparing to too much 여기 선금바다 부모님께 pay, babe 수준이 다르지 너에 비해 요, 보여준 적은 너 피어태 그래도 형은 제대로 난 더 제대로 된 삶을 원해 원래 난 최선이란 걸 몰랐어, 짐 더 많은 돈과 페인 머니와 백 그래서 제대로 난 최선이래 선택 저거 더 포기란 걸 몰랐으니까 절대 빌 것 봐야 되지 넌 기본기나 발원한 내 친구들과 니 시간을 뺏어 And we still speed on table 대한민국 동방 예의지고 예의 차려 지금 누가 이기겠어 10대의 패션, you know? 미래에 따지 친구들과 샴페인